들어와 들어와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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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산하예요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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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샤 언니 맞습니다 저 산하예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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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끊겼나 음 그리고 살짝 볼록 뛰어나온 그런 뼈루지였는데요 압추를 했죠 압추를 했는데 정말 정말 빨갛게 빨간 점이 된 것처럼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그래서 바보 같아서 원수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는 아쉽게도 먹혔습니다 뼈루지가 나도 예쁘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닙니다 퇴근길 오늘 출근 안했고요 뿌염을 했고요 뭐 그 뭐냐 버블을 할 버블에서 내 버블 친구들은 알텐데 뿌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할 게 있어서 뭐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뭘 했고요 네 번째 저의 개인 스케줄은 네 번째 개인 스케줄은 또 있어요 제가 조금 바쁘죠 제가 좀 바쁜 사람이에요 내 첫 목소리뿐이야 사랑의 사람 무슨 말이지? 첫 번째 보이스 온리 브이라이브 라는 건가 나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뭘 하고 뿌염을 하고 염색을 하고 그치 염색겠지 뿌염 염색하고 뭐하고 또 뭐하고 뭐 뭐 하러 가는 중이라서 지금은 이돈 중이에요 하지만 사람 목소리를 두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 왜왜왜 샤리보 귀여워 샤리보 샤리보 씨 암튼 근데 제가 차를 타자마자 이동을 하는 시간에 이제 브이를 킬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그니까 로그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로그인을 하려고 뭐 하필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로그인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뭐 제가 가야할 곳에도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말 정말 아쉽지만 아직 4분밖에 안 했지만 거의 다 왔어요 아 배고파 나 오늘 일어나서 아직 그 뭐냐 방금 메추리알 먹고 텐템 먹고 먹었는데 배가 안 차요 그걸로는 심지어 커피 마셨구나 제 첫끼 첫 번째 근데 제가 일어나서 오늘 제 몸에 뭔가를 넣은 게 커피가 첫 번째였는데 물도 아니고 커피였는데 심지어 연하게지만 두 잔을 마셨어요 두 잔을 마셨는데 배가 고픈 건 왜일까요? 자 문제 문제 갑니다 그냥 이유 없이 2번 2번 1번이 이유 없는 거잖아 2번은 이유 이유 3번 어제 야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정답이죠? 누가 봐도 정답이고요 맞아요 어제 야식을 야식이 아닌데 나한텐 저녁이었는데 저녁이 야식이었어요 먹은 시간이 왜냐 첫 끼를 6시에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 나 이 시간에 야식을 제대로 먹네 생각했지만 야식같은 저녁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뭐 제가 그 새벽에 뭘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얘기 안 했지? 몇 시에 먹었는지는 다시 다시 말만 해도 얀심이 살짝 찔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버블에 보낸 셀카가 조금 얼굴이 볼이 통통해 보였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북이에요 그거는 북이에요 나 진짜 거의 다 와가는데 아무튼 6분 동안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한국인 다 됐다 네 원스일S님 저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안녕 빠이 빠염 간다 또 만나 빠이 시간 애매하지만 저녁 맛있게 먹고요 어 근데 사회자 앞에 차가 한 3대 있어서 차가 못 지나가니까 조금만 더 할게 한 30초 근데 나 오늘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하러 가고 있는데 뭘 할지 생각을 아직 못해 봤는데 이제 해봐야 되니까 그 30초 동안 제가 생각을 하고 할게요 도착한다 안녕 빠이 끝난다 빠이